이게 바로 고객의 니즈다. 투부지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르는 순간 본인처럼 돼가지고 투부지가 제일 원하는 제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부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제형이고 처음에는 보습감 있게 발려지는데 싹 스며들어요. 형 괜찮아요? 네. 괜찮아. 투부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제형이고 이러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수부지 앰플이라고 해가지고 유분감도 조금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방울 매치듯이 발리더라고요. 근데 전혀 건조하지 않고 건들건들하지 않고 좋았어요. 투부는 채워주면서 소속도 약간 맨들맨들하게 마무리가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이것만 두 번 바르보셨는데 한 번 발랐을 때는 흡수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유분감이 든다거나 건조하지도 않았지만 딱 요즘 계절에 쓰기에 좋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엄청난 수부지라서 라네즈 이번에 모델마케터 시즌2 할 때 되게 기대감도 컸고 이렇게 제품 개발 단계부터 출시까지 참여해본 건 처음인데 제품 사용해보면서 만족도도 커서 수부지한테 꼭 필요한 앰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라네즈 앰플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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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